네, 여러분 잘 지냈나요? 오늘도 나뭇잎으로 그림을 표현해 볼 건데요. 이렇게 수박과 바나나, 사과까지 표현해 볼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 함께 표현해 볼까요? 사과, 바나나, 수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. 렛 time ar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그려보고 칠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박 두께를 남겨주고 칠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에 홀로 과일 테두리에 발라볼게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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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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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다 붙여주었으면 나뭇잎들 털어보고요. 배경을 조금 더 칠해볼까요? 칠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동그라미 무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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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한 가위,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칠해보세요 네, 다 완성됐어요, 여러분 네,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? 여러분들은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? 선생님은 오늘 표현했던 과일을 다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도 나뭇잎을 채집해오면 돼요 네, 또 기대해주세요 안녕